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체육인들의 축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수산물 상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부쩍 손님이 줄었지만 상인들은 곧 열릴 전국체전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은 물론 18개국 해외동포선수단 등 4만여 명의 방문이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전국체전을 알리는 현수막과 상징물이 내걸렸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들이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챌린지에 잇따라 참여하는 등 곳곳에서 체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장의 승인은 물론 손님 맞이 준비를 마친 전라남도는 종합성적 3위를 목표로 경기력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남 체육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스포츠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관광, 문화 등 우리 전라남 도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될 수 있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전.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전국 체육인들의 축제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